우쿠렐레 피크닉 안녕하세요 우쿠렐레 피크닉의 조태준입니다 여러분의 우쿠렐레와의 첫 만남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이런 설레임을 잘 같이 하시면서 함께 즐겁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기들에게는 그 악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소리가 있죠 피아노는 피아노, 기타는 기타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우쿠렐레의 매력은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반주해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서는 한 곡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곡을 연주하게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즐겁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해 볼까요? 감사합니다.